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검단 우밀인 파크비우라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예미지 퍼스트폴에도 분양을 했죠. 그래서 이 단지에 관심 있으신 분이 퍼스트폴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 채널은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강민희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를만한 곳인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있는지 그리고 전략은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를만한 곳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정지고요. 여기가 1단지, 2단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위가 1단지, 아래가 2단지인데요. 동시에 청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청을 한 곳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100% 가점제예요. 추첨제가 없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축이니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가 여기 앞에 위에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가 초등학교 자리예요. 초등학교가 굉장히 인접해 있다. 그리고 수변공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가격도 장점인 것 같아요.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는 했는데 상한제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서 의무거주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청약제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분약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청약가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인천 지하철 1호선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15분에서 20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15분 이상은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검단 신도시 1단계 공급지 같은 경우는 연장역과의 거리가 곧 같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15분 정도로 되는 가치가 형성이 되겠죠.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는데요. 기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검찰청, 법원 이렇게 지원이 들어옵니다. 확장 이전하는 거예요. 분원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위기라고 하면 제가 1단계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2단계, 3단계 공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공급이 되면 어떤 식으로 1단계 가격이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출퇴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역이 연장이 되면 계약역까지 한정거장입니다. 일단 계약역에 가게 되면 DMC, 사암까지는 16분이면 갈 수 있고요. 공덕도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광화문은 40분 정도 걸리네요. 배차 간격도 괜찮습니다. 7분의 1대씩 있는 거를 보니까 출퇴근할 때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은 가격을 살펴볼 건데요. 리딩 단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리딩 단지는 이 두 곳입니다. 비교단지 1, 비교단지 2를 넣어놨고요. 여기가 청약 예정기입니다. 거리는 좀 있어요. 첫 번째 비교단지는 후반 서밋 인천검단 1차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7억이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비교단지도 7억이 넘었습니다. 우미린더 시그니처라는 곳이고요. 최근 가격이 급등했죠. 이 급등한 가격이 이제야 검단의 진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장인지는 한번 고민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5구가 3억대고요. 8, 6이 4억 중반입니다. 이게 1단지구의 2단지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데 1단지 2단지 가격 차이가 한 천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10%고요. 중도금 대출은 40% 전매 제한은 특공이든 일반이든 간에 5년입니다. 이자는 후불제고요. 이율은 아직 모릅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살펴봤는데요. 발코니 확장비는 평범한 수준이에요. 400만원 정도니까 오히려 괜찮은 수준이죠. 다만 일부 옵션은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관에 수납장하고 현관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7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거든요. 평면도에서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5구 평면도인데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셔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두 번째 필수 옵션은 안방 붙박이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안방에 이렇게 보면 12번 보이시죠. 이게 붙박이장인데 이게 옵션입니다. 옵션입니다. 빈 공간이에요. 이 두 개는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300에서 4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첨 확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공 같은 경우에는 예비 당첨은 추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분들도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제가 62조의 2항을 보시면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추첨은 주택형별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다자녀는 작은 평수는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59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59 A타입, B타입 중에서 A타입이 좀 더 낫겠죠. 96세대니까 어쨌든 59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신혼부부, 이두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분양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미린 에코비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분양한 곳인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약 예정지고요. 평균 경쟁률이 27대 1이었어요. 특공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신청을 했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많이 안 하셨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만 A타입, B타입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죠. 당첨 가점 같은 경우에는 27대 1 정도 경쟁률의 59는 48.54점이었고요. 84는 조금 높습니다. 84는 60점대도 나와있네요. 이게 최저 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퍼스트포레가 분양을 했잖아요. 바로 며칠 전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24대 1이 나왔습니다. 퍼스트포레 특별공급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자녀는 역시나 76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났죠. 84도 평형에 따라서 이쪽은 B타입은 미달이 났고요. 102도 일부 세대는 A타입은 미달이 났네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노리실 때 다자녀가 미달이 날 것 같은 작은 평형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공급 결과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 가점은 모릅니다. 경쟁률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76 같은 경우에는 15대 1 정도 해당 지역 기타 지역은 37대 1 나왔네요. 나머지 지역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쟁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죠. 다음 청약 일정입니다. 1단지 2단지가 동시에 분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일정은 똑같습니다. 특별공급이 4월 29일에 있고요. 1순위는 4월 30일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같은 날에 하셔야 돼요.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0일로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에 예를 들면 특별공급 넣고 2차에 일반공급 넣는다. 이러면 부적격입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같은 단지에 넣으셔야 돼요. 극 1단지, 2단지 중에 여러분이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항상 똑같아요. 청약과일지구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되고요. 경쟁시에 일반공급은 50%는 인천광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우선권이 있고요. 나머지 50%에서 수도권 거주자들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예측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부 다 8호 제곱미터 2하이기 때문에 인천광시는 250만원만 충족하면 되고요. 서울은 300만원 그 외에는 200만원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꼼꼼히 따지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단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면서 좋은 기운 팍팍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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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